치킨 먹기 위해서 게임 해야겠죠? 치킨 먹여드려야지 어 치킨 먹여드립시다 맛있지 맛있지? 느꼈어 윙? 오 윙 2대1이다 이거 1편 7이다 어? 가능성 있어? 상대가 수리탄은 없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혼자 들어오신 건가요? 네 혼자 지금 해? 잘 할 거 같은데 잘해요 1번님 아 내가 1번이구나 아 저 저 어 음 좀 해요 저 쪼바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 제가 쪼바입니다 저희 어디로 갈까요? 어 저 어 어 찍으셨네 3번 분이 어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희 아니 그러면 저 못살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쪽 근처에 일단 떨어지죠 그러면 네 떨어져요 어 어 그 밀백하셔도 되겠는데 금방 비행기 안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일단 1번님이랑 따라가겠습니다 음 네 3번 분 혼자 가도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 금방 저희 저희 딱 내리기 전에도 밀백 한 파티 밖에 없었거든요 어허 여기 주위에 낙하산 안 펴지는 거 보니까 다 밀백하네 나머지 한 파티 한 파티 딱 밀백한 거 같아요 어 어 어 아 전봄분 하늘 날아가셨어 치킨 먹기 위해서 게임할까요? 보금 먹기 위해서 게임할까요? 위피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잘 봐요 치킨 먹기 위해서 게임해야겠죠? 치킨 먹여 드려야지 어 치킨 먹여 드립시다 베이컨 먹었고요 베이컨 이제 총알 먹어요 그러면 사운드 와우 방송하면 잘 하겠는데 AK요? 또랑 사운드 잘 채우는 너무 잘 채우시는데 저기 에너지 딩크도 다 남겨놨는데 진통제 하나 있던 거 먹었어 아 나 말 안해도 은용키트 드심? 그거 드세요 보금 한 번만 가볼게요 근처에 떨어져 어? 누가 쏜 거예요? 아 우리 팀이 쏘신 거구나 아닌데요 어 우리 팀이었어 어디 가요? 공통 따라가요? 저희 어 음 따라가고 아니 아니요 안 따라오셔도 돼요 저 잠시 그냥 여기 드라이빙 나왔어요 볼 수 있어요 음 네 저희 차가 없어서 사람의 마음이 그런거죠 뭐 또 쏘는데요? 아 거의 석궁 쏘신 못 봤네 써줬다고? 석궁 쏘셨어요 그래 아이 아이 밖에 달리지 마세요 저기요 선생님 밖에는 좀 이 분이 차 갖고 아 이거 뒤에 타고 가셔서 같이 차 갖고 오실래요? 차 찾아올게요 나 아까 뭐 놓쳤는데 홀로그램 두셨나? 홀로그램 홀로그램 찾다꼬 저기 갑시다 저기 자기장 있는 안쪽에 저기 가보죠 아 뭐야 나 뭔데 들었어? 2번 중학생 아니에요 중학생 아 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 고2 오 고등학생이시구나 예요? 왜 이렇게 느려 이거 고1이요? 고2요 고2 목소리는 딱 뭔가 고1같은데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1번이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구만요 아 그래요? 몇 살이세요? 내가 보기엔 4픽은 아 고3 고3? 나 아직 학생분이실 것 같은데 느낌이 어허 어흠 오탄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2배율 저 보급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먹고 올게요 저요? 아까워요? 200방향에 한 좀 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런데 차 타고 갈만 해요 어허 차 타고 갈만 해요 살아서 돌아오시길 빌게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에이스 다운실 레벨다 보호 주변에 사람 없어요 아하 조만간 생길 거예요 저 나왔대 오 어그 개꿀 어그 나왔어요 어그 아하 좋네요 그래도 그냥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저거 사람 타고 있는 유에이제 같은데 여기 숨을 합시다 여기 숨을 합시다 안을까 뭐 있어요? 허허 없네 아무튼 뚝배기랑 깜빡이 제다 1랩이라서 1랩이라서 제가 줄까요 거리 1 2랩 네? 거리 1랩 괜찮아요 코리안 서버인게 좀 문제긴 한데 네 싸운다 아니 왜 안맞죠 이거? 구경하죠 네 구경하세요 한명 눕혔고 한명은 어? 한명 눕혔다고요 이거중에? 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한명이 제가 템먹으러 사드리러 갈게요 네 템먹으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거 타고 어디가든 죽었어요 갔어요? 네 차타고 어 저게 보인다 저기 N방향에 저기 바퀴 두개 터진 저거 타고 어? 주황핑님 쪽으로 가요 그 유에이제 하나 갈거에요 예? 한명 한명 그 바퀴 터진 유에이제 한명 가거든요 쫓아갈게요 뒤에 1번 에이스 잡을 수 있어요 앞에 보인다 아 어허 우리 집 쪽으로 와 아 이 새끼 차 탄다 패킨다 죽었어요 어? 뒤졌어요? 오케이 네 그 차 옆에서 죽었어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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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먹고 와야겠다 얘들 친구는 어디갔냐 옆으로 갈까요? 저 M16 없어요 저 지금 들고있는거 M16 아니에요? 어? 어? 어 저기다 야.. 2명 2명 갈게요 버텨주세요 아아 죽지만 마요 안돼 다 털렸어 아 한명 기절이에요 한명 기절 몇명이에요? 아니 차 폭발도 죽었어요 걔도 죽었어요 왜 이제 아니야 걔 한명은 멀리서 제가 그냥 죽인거고 한명 두명인데 한명 살렸을걸요 일단 관전 버스 버스 스크스야? 스크스 스크스 어그라고? 아 한명 한명 잡았는데 한명 잡았는데 한명 잡았는데 맞았다 일렛 두백이다 아 근데 왜 여기에 두명이 있대 아까 그 두명 친거 아닐까요? 아 근데 맞아 이거 4인 스쿼드지? 아니 님이 두명 잡았잖아요 처음에 아 그 나머지 두명이 여기온거 그러면 아 근데 한명은 또 차에서 죽었고 어 그러면 한명인데 쟤네 두명 다른친같은데 아 아나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맞지 저 터칠 수 있겠다 연사로 바깥을 한번 쏴봐요 탄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다 터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아마 쟤한테 6배율 있을거에요 어 나왔나 오 갈뜬다 어 저 한대 터치면 다 터지겠다 다 딸피에요 차가 어 선광탄? 머리 까졌다 이제 어허 어허 자기장이 아직 시간 많은 어허 잡아야되는데 얘 한명 밖에 안남은거 같은데 아까 그 파티 같아요 네네 이거 하나밖에 안남았어요 예 그래요 어허 피가 없다 드링크 없어요 네 마실건 없어요 또 던진다 아까 진통제랑 에너지 뱅크 있었는데 진짜 참 먹겠다 차온다 각이다 한 무시 말씀하 아냐 알 수 있어요 다 죽여요 그냥 끝인거 같아요 끝인거 같아요 이거는 치킨 진짜 먹여주는 느낌인데 거의 어허 그래도 이번엔 자기장이 개꿀이긴 하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타임라 천리 이렇게 차 터질라 터진다 차비 터진다 림 그 양각 양각 네 살려줘 진짜 멋진다 살려줘!!! 살아요? 와... 개못해 살려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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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자기장 아니야 심지어 세명 잡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빚어 다만 자기장이 자기장 여기 딱 걸쳐서 이거 쟤들 잡을 수... 아 차 타고 나오겠다 다음 자기장은 아 나쁘지 않아 차 있어야겠다 아니까 걸어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얘들 차 빼서 여기다 걸어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 나온 거 맞나? 삑 둘러서 나간 것 같아요 에어컨 너무 안탈렸어 30도 30도 제일 덥대요 저희지 저기 2명 3명 저희쪽 28도 아 여기 내렸구나 얘들 카구팔 소리인가? 네 카구팔 간 찾았다 찾았다 이렇게 하나 왼쪽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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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거는 셔츠게잇 에잇 쪼끔 먼가 쪼끔 먼가 쪼끔 먼가 쪼끔 먼가 많이 멀죠 4배율로 보기에는 한 개니까 너무 흔들린다 에잇이 이번 언제까지에요? 저요? 몇 시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아하 10시 반인데 저 꼬셔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기 보이네 어차피 시간도 많고 과거팔는데 저기 돌에 조명있고 건너고 이거 끝나고 같이 할래요? 이거 끝나고 볼까요? 신축 걸게요 좀 이따 에잇 들켰어 들켰어 들켰나? 어? 이거 못 본다고? 모르는 거 같잖아 상호팔인데 몰라 몰라 아 탄 너무 없다 이거 그냥 가야겠다 상호팔 배위 못 잡길래 이거니까 그냥 가야겠어 탄이 너무 없다 어그 어 봤다 들켰다 오 무빙 후 스탑 무빙 후 근데 안 쏴 아니 열심히 무빙 치는데 안 쏘네 아 이거 다리에서가 문젠데 그냥 넘어가면 어 그냥 간다 그냥 갔어요 어 분명 다리 줌하는 애 한 마린 무조건 있어 지나가서 할 쟤들 차트하고 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할만하겠는데 과거파 소리는 안 나지가 않네 오 보급 두개나 떨어진다 저건 먹으면 무조건 과거파한테 맞을 생각을 하고 간다는 거고 먹고 싶은데 아 지금 먹을게 구급상자 하나랑 붕대 열개 밖에 없어서 통화에 몇개 있어요? 어 그 5탄은 한탄창 밖에 없고 7탄이 많아요 그래서 AK로 지금 바꿨고 7탄 200발 7탄은 많아요 18명 밖에 안 나왔네 오 자리 좋다 자기장 무엇? 좋아졌다 이 앞에 1병쯤 먹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거 진흥적인 사이코 아니? 그정도면 세명은 차로 계속 삥삥 돌고 있고 앞에 아까 걔네다 복수극 복수극 아냐아냐아냐 지금 쓰면 오오 뒤켰어 뒤켰어 위치는 알았고 집에 안들어가네요 타이어 다 터뜨리고 변태지 날까? 오 오토바이 저긴가? 오케이 또 또 다른 파티 또 다른 파티 이거 아침 드라마야 어 길리시트야? 왜 길리시트니까 저러는 바보가 있어 폭탄 던져 폭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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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성광탄인가? 뭐하나 죽긴 주셨는데 어우 죽겠다 다 죽었네 한 파티 남았네 이제 어 너무 도와줬나? 내가 내가 도와준거 같은데 19명 19명이었는데 17명 됐으니까 아까 여기 왔던 놈 오토바이랑 길리시트 입었던 길리는 친구다 길리는 친구 째 길리시트 뒤졌어 아니 살렸어요 아닌가 죽은건가? 19명에서 2명 딱 죽었어요 오토바이 2명 살렸네 아니아니아니 딱 같은 파티네 길리네 저기에 그러면 아까 그 카우팔 쏘던 그 파티 그 파티는 아직 남아있을 것 같고 옷을 지키면서 안 들리는데 아 타이어 터뜨리고 싶은데 타이어 터뜨리다가 제 머리가 날아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 슈탄 던지면은 이제 잘한다 지금 계속 킬 킬 뜨고 있는데 리로 시작하는 얘 지금 아까부터 보니까 대충 10킬은 넘게 했는데 여꾸네 다른 애가 쏜다 딴 데 같은데 저기 언덕 위쪽 같은데요 공장 아 공장 아니다 공장안에 총무 불빛 보인다 일단 이거 카우팔은 아닌데 내가 의겐 원충일까 딱딱딱거렸는데 총이 너무하다 진짜 스크스인가 보다 아까 스크스 있었어 뜬거 보니까 스크스 있었어 카우팔이랑 카우팔이랑 스카 같은데 버프 먹지 않았나 버프 먹었죠 밑에들이 뛰어서 걸어올라 펜치 때 버프 먹었다고 됐다 됐다 아니야 저거 너 날 보는데 4배율이 포기하고 쉬륙 어 쟤 너무 잘 쏘는데 쟤들 머리만 막 다는데 카우팔 아직도 살아있나보다 조심하세요 다음 자기랑 이게 제일 위험한데 여기서 밑에 파티는 일단은 이동하고 아 일곱 명은 위치 확인이 됐다 연막밖에 없어 이쪽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저기 공장이랑 반대편 그리고 밑에 파티 그렇게가 끝인 것 같은데 앞에 보인다 저 돌 왼쪽 한 명 저기도 보인 것 같아요 저거는 아니야 차가워 4백이면 힘들어 바로 앞에 돌아있다 4백 4대인데? 아 까비 어? 저 바보야? 까비 한 명이네 오케이 일단 순위가 한순위에 올라갔고 저기 언덕에 뛰는 거 보이죠 저기 저기가 아까 여기 있던 파티 저쪽 공장 쪽 붙은 거고 밑에 파티 애드를 조심해야 되는데 저거 저거 앉아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겐적으로 어차피 뭐 위치 들켜도 오 M24다 네 다소 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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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일곱시나 여덟시쯤에 오니까 일단 스팀으로 진짜 걸어놓을게 그러면 온라인하면 아니까 스팀 아이디를 알아야돼 스팀 아이디 저 닉네임이랑 똑같아요 그래 네 단순하게 사는 편이라 어허? 저 개피다 세대마트니까 무조건 오케이 연막탄 왜 자꾸 부렸대 또 있다 또 있어 또 있어 나 이 파티 다 죽이며...아 이 파티 다 죽이면 안돼 이 파티 다 죽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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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죽이면 안되겠다 이 파티 조금씩 살려주는게 나올 것 같아 어? 왔다 기프트지 내일 그러면 온라인 하면 말할게요 내일 반반 죽여야돼 이거 너무 안좋다 자리가 저 나무에 자기장이 있는가? 스택아 망했어 망했어 느꼈어 무빙? 오 무빙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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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청 쏜다 에미자까지 쟤 그로자 그 1평 집안의 그로자 그로자야? 네 어? 어허... 그로자면은... 연막탄? 저거 다 죽이면 안돼 산위를 다 죽이면 안돼 자기장 이기다 저거 나무 먹으면 이기겠는데 근데 폭탄때문에 피할때가 없다 나머지 애들은 어딨지? 다다다 다 1평 집 같은데 저기 산이 아직 있네 산이 있어 산이 있어 공방전하는거 봐 더러운것들 저기저기 나무 뒤에 한명 있네 우선 자라한건데 2대1이다 이거 1평 집이랑 어? 가능성 있어? 수리탄 없으면? 상대가 상대가 수리탄 없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고 어차피 상대는 와야되고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수리탄이 있으면 죽고 없으면 상대가 달려야되니까 정확히 위치 모른다 그리고 어? 던진다 아 제발 수리탄인데 슈탄 던졌어 슈탄 던졌어 슈탄 어어 자기 진약 진입기에 던진건가 뭐지 제발 폭탄 던 아 제발 왜이렇게 많냐 수리탄 이제 없다 슈탄 던졌어 어 혹시 저기 등 온다 수명히 이거 연사로 쏘고 한번 뛸거 같은데 기절 안 떴다 죽었다 아 좋아 이걸 맞춰? 겁나 잘하네 왔다 앞에까지 나이스아아아 개장힘 와 와 나이스 나중에 합시다 내일 와 진짜 고맙습니다 나중에 봬요 와우 아 치킨 맛있고 워 plot 고맙습니다